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값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상담 중간에 여러분들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은 역시 전화가 메인입니다.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체크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박스권 상단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하던 게 약간 주춤한 모습이죠. 약간은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13%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이 양시장 모두 박스권 상단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역시나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에 충족해 줄만한 어떤 근거가 따라와 주지를 못한다면 상승이 이어지기가 약간은 버겁죠. 그런데 이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안 할 거다. 나는 물가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철강 가격과 그리고 구리 가격들 그리고 옥수수 대두 이런 식으로 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잠시 또 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오펙에서 전부 다 원유 감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바로 감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점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시장은 자꾸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 장세에서는 지수가 올라가지마는 내종복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는 지수가 올라가긴 했으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거의 기준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 품절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 챗GPT 관련주, AI 관련주, 뭔가 개별 테마가 있거나 제약바이오 임상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개별 종목 장세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이 정말로 개별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함부로 개별 종목 들어가셨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은데 올라오고 기업이 좋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테마가 도는 순환매 현상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지금은 올라오는 종목들이 택도 아닌 종목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든지 신규 상장주라든지 또는 뭔가 품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과대 낙폭 이후에 나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과 뉴스만으로 급등이 나온 기업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 잡으면 정말 급락을 막거나 여러분들이 처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하나 늘어나는 장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안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개별 종목 장세니 뭐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많은 개인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한 80% 이상은 전부 다 현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많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현금이 많이 없는데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뭔가 수익을 낸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저는 오히려 득보단 실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급선보다 생각하는데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은 돈, 얼마 있지 않은 현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내 종목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정의 가능성이 약간 기대를 걸고 기다렸다가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설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규 종목으로 새로 투입을 해서 거기서 번 돈 만큼 내가 손실난 종목을 조금 잘라내는 형식으로 잔고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란 말은 지금 시장은 약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2,500포인트까지는 박스권 상담부라서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올라오기까지 그냥 올라와도 될 것을 그냥 뭐 좋다 좋다 앞으로 더 갈 거다 2,500 뚫을 거다 3,000 갈 거다 2,700 간다 2,800 간다 상승장에 초입보다 안 사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겨 가면서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박스권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2,500포인트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여기서 올라오다가 빠지든 올라와서 빠지든 올라갔다 빠지든 결국 빠져내려가는 이 하락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매수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조정상세 한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CPI 지수까지는요. 발표가 나왔을 때 둔화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 둔화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둔화가 조금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 지금 최근 두 달 사이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죠. 그런 원자재 가격을 시간 텀을 두고 물가에 또 반영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고용 지표죠. 고용이 너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강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또 역시나 그것도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결국 3월, 4월, 5월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물가 하락률이 둔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진다, 물가가 떨어진다, 디스플레이션, 디스플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 초창기에 이 흐름 자체는 거품이 돼버리고 실망으로 변질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3월, 4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지도 않고 지금 주가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왜요?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대를 품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좀 보면서 현실이 정말 기대가 품어도 될 정도의 현실이라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주가만 올라왔을 뿐 현실은 시궁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정이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대감들은 우리가 수치로 정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부를 뚫고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2550이라든지 600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현상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는 어찌됐든 더 가기가 버거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추세가 약간 하락 쪽으로 지금 꺾여있는 상태다. 최근 들어서 갈고리 형태처럼 이렇게 동산처럼 살짝 꺾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기대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하셔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차익 실현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장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난 저점을 지키는지 또는 그 저점 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 또는 그 아래에서 만들어지는지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형성 여부를 체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악재가 발생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사람들이 공포를 또 이렇게 겁먹고 매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하락이 지난 여기서 추세가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는 하락은 끝이 난 거다. 그러나 상승으로 돌아가진 않고 바닥을 잡는 구간을 거칠 거니까 지금 하락이 끝났다고 환호성 지를 것이 아니라 바닥 잡을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보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2500을 뚫을 것 같아요. 뭐 뚫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뚫으면 뚫는 대로 보고하면 되고 뚫지 않으면 뚫지 않는 대로 보고하면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기서 하락을 할 건지 올라갈 건지 충분히 보고하면 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어디서 산다라는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온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보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하락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잡혀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최대한 바닥에 가깝게 매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뿐인 거죠. 그 욕심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 사는 것이 과한 거지 내려갈 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지는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많이 봐드릴 거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가 안 하고 탈출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컴투스. 컴투스고요. 매수가가 비중이요? 네, 9만 5천 원의 10% 9만 5천 원의 10%요? 네. 일단 컴투스라고 하는 이 게임업종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요. 9만 5천이라는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었어요. 차트를 조금만 공부하면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점이 깨질 때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저점이 깨질 땐 사서도 안 되지만 오히려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그 말이 뭐냐면 컴투스라는 이 종목이 2014년 급등 나온 이후로 지금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갔던 그 자리가 9만 5천 원 자리쯤 되면 그랬었어요. 그러면 9만 5천 원을 사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층으로 간다는 거죠. 아파트도 보면 5층에서 4층, 4층에서 3층 하면서 층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갈 때 층이 바뀌듯이 얘가 위쪽에서 놀았던 이 노는 물이 여기 위쪽이었는데 이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노는 물이 아래쪽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올라오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만 5천 원 같은 이런 차트상으로의 저점은요.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2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2천 종목 전부 다 저점이 깨질 때는 손절을 하시거나 손절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서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기 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도 똑같이 아마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기 산다는 것은 정말 주식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건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자리고요. 그래도 컴투스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오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원리상으로 이런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팔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파는 사람이 많아서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올라오려면 단순합니다. 컴투스가 언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기업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상관없이 파는 사람이 안 팔고 사는 사람이 등장하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언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간만 버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고 추가 매수해도 답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라올지 언제 바닥 잡을지 아직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있고 바닥이 잡을 때까지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굳이 지금부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하면서 상담받을 이유도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년 동안 상담받아봤자 그냥 기다리세요 말밖에는 들을 말이 없어요. 최소 1년 동안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왜? 9만 5천 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9만 5천 원 들고 있으면 되는 자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지 마라는데 또 추가 매수 또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상담자 말 안 들어요. 상담하시는 분들 막 이야기하면 제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 말 안 듣거든요 어차피. 저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지 마라는데 추가 매수 물어보잖아요. 그거 뭐 대화를 하는 겁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까?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 몰라. 안 들어 그냥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뭐 들어봤자 추가 매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추가 매수를 물어보면 못 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1년 동안 내버려 둬서 바닥이 어디 잡히는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에서 자리를 잡는지 5만 원보다 아래쪽인지 5만 원보다 위쪽인지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치읍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꺼내지 마시고 가져가시다 보면 자리 잡고 난 다음에서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한 올 가을쯤 됐을 때 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까지는 상담 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시면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강공업요? 뭐라고요? 금강공업 6,350원 금강공업이고요. 네. 7%요.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6,350원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한 두 달. 네. 일단 최근에 제가 사면 좋다고 하나요? 별로 안 좋다고 하나요? 네. 안 좋다 했는데. 네. 안 좋다 하죠. 안 좋다 했는데 사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안 좋네요. 네. 말 들으면 참 좋죠. 그렇죠? 네. 사람들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좋은 장세에서 안 산다고요? 막 그래요.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사서 물리는 장세지. 저는 이걸 늘 알고 있고 우리 회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항상 안 물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왜냐하면 물리면 고통스럽잖아요. 밥 먹다가도 주식 봐야 돼. 화장실 가서도 봐야 돼. 친구랑 대화하다가도 봐야 돼. 길 걷다가도 봐야 되고 버스 타도 봐야 되고 자기 전에도 봐야 되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사람이 왜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주식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괴롭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요즘에 진짜 정신과 병원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 거기에 진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환자가 지금 5배 이상 늘어났다는데요. 그 5배 이상 늘어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전부나 주식, 코인, 부동산 해가지고 지금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심각한 문제로 심리적인 요인들로 오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근원인데 왜 스트레스를 저는 굳이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올라가는 장세가 있어요. 반대로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내려가는 장세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장세에서 매매하면 수익이 날까요? 당연히 10종목 중에 8종목이 올라가는 장세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떨어지고 있고 2종목이 올라가는 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급등주에 따라 붙고 품질주에 따라 붙고 지금 같은 장에서 매매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장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10종목 중에 8종목, 떨어지는 8종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장인 거죠.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요. 그래서 제가 신규모에서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그 종목들 중에서 별로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없는 지금 어정쩡한 그런 종목을 잡으셔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지금 딱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N자 반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잡으신 자리가 눌림목이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눌려있는 자리라고 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투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런 자리를 보통 매매하는데 저런 눌림목도 보통은요. 어떤 자리에서 매매하냐면 상승을 하는 초입부에서 하지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눌림목에서 매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위치도 지금 어정쩡한 이상한 데서 잡으셨다는 거죠. 원래는 이런 상승의 초입부에서 올라왔다가 떨어지면 눌림목 형성하면서 급등 나오고 상승세 또 이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눌림목에서 반등이 있을지 아니면 밑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빠지고 있는 이 하락을 멈추는 정도의 거래량과 움직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5,500원 자리가 저점이 되면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시간 좀 뺏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얘가 여기 저점을 지금 지켜주면서 만약에 이상 급등, 기술적 반응이라고 하든요. 이거는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없이 그냥 이상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올라오게 된다면 본전 이상까지 한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운이 좋으니까 운 좋았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굳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절 없이 시간 좀 뺏길 겁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5,500원 또는 5,000원에서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괜히 물린 종목 하나 또 추가하셨네요. 다음에는 매매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매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부산이고요. 10만 5,000원에 20%요. 10만 5,000원에 20%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산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산지 오래됐을 때 2021년이죠, 그거 산 게. 네, 그래서 가져가도 되나. 한참 급등 나왔을 때 샀어요. 갈 것 같으면서 안 가고 계세요. 갈 것 같으면서 안 가고 하는 게 이상한 자리에 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면요.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베스트는. 그렇죠.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일만 남은 그런 기업만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샀는데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가격에 사놓으면 진짜 애매한 거예요. 두산이라는 기업을 잘 보시면 얘가 지금까지 상장되어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자리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2005년, 6년, 7년, 8년 다 지나가면서 그 풍파들 다 겪어내면서 지나갔어요. 시청자리 매수가는 빨간 자리입니다.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가요? 지금 밑으로 빠져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차트를 그냥 보세요. 과거의 흔적을 한번 보세요. 밑으로 빠진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 사가지고 무슨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예 안 보고 매매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봤으면 내가 지금 사는 자리가 여기구나. 여기 10만 원 자리가 위쪽으로 올라간 날들보다는 아래쪽에서 머물던 날들이 더 많구나. 그리고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많으니까 이거는 사면 내가 필히 10만 원을 사게 되면 갈까 말까 가는 듯 하는데 안 가요 하는 말만 평생 하고 살 종목이구나라고 알고 딱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샀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벌어진 일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안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매매를 평생 이렇게 맨날 물려가지고 본전 찾는 것만 하고 가다 보면 차라리 은행이 넣어놓지 뭐 한다고 주식에서 이렇게 본전만 찾고 매매를 합니까? 그건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서는 좋다는 뉴스밖에 안 나와요. 온갖 전문가들도 뉴스도 TV에서 커뮤니티에서 소문도 주변 사람들도 다 두산 좋다, 해양 풍력을 한다, 건설 중장비 좋다, 요즘에 원자력 발전 날아간다, 앞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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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하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매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할 때는 이거는 분명히 독이 있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좋다고 하는 걸 거야라고 의심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물린 거고요. 지금 당장은 최근에 원전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때 두산이 급등 나왔을 때는 두산중공업과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원자력 발전이니 풍력 발전이니 전부 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전 관련주가 지금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거품입니다. 그래서 빠져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빠져내려가고 나면 매수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 당시에서 빠져내려가고 나면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제는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일이 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밑으로 밀려내려가고 나면 저는 추가 메수를 좀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상 얘가 상승세가 약간 주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만 원, 6만 원까지 밀릴 거라고 보는데 밀려내려가면 그때는 추가 메수를 좀 하셔가지고 원전 산업은 앞으로 좀 필요한 산업이 될 거고 성장 가능한 산업이 될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을 점점 폐기 중이기 때문에 다시 성장 동력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딴 데 엮이는 것보다는 원전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서 12만 원, 13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는 갈 테지만 풍파가 좀 있을 거다. 그 풍파가 생길 동안 안 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사신 건 누굽니까? 사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내 탓이요라고 명심하시면서 이거는 결국 이렇게 내려갈 때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방법은 7만 원까지 고통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추가하면서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7만 원 정도 오면요. 7만 원 왔다고 바로 하지 마시고 7만 원 왔을 때 상태 보고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이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15,370원 50%요. 15,375원. 15,370원. 15,370원이고 50%고요. 50%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뭐 최근에 이제 거의 뭐 원전 원금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본전에. 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당장은요. 저는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샀어요. 아, 기다렸다고 올라온 게 아니고 어제 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샀어요? 네. 왜요? 저기 중국하고 프린 밖에서 카지노 개념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혹시 재무제표 같은 거 한 번씩 보세요? 잘 안 봐요. 네, 좀 보세요.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뭐 잘 볼 줄 몰라도 돼요. 한글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잘 볼 줄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위에 보니까 매출액 나와 있고요. 밑에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이익. 그렇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는 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키워드릴게요. 마이너스가 점점 커져요. 네,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이런 기업이 지금 이렇게 실시로 올라오고 있을 때 사야 될까요? 사면 좀 불리할까요? 아유,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빨리 그냥 매도하시고 빨리 정리하시고 재무제표 안 보실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재무제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중국 때문에 관광 관련 주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거는 투자의 하나의 방향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발굴이라는 게 되는 거고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건 좋은데 종목을 고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고른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져요. 그냥 차트도 지금 제대로 보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말을 올라타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저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 중에서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투자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 재료도 있고 기업도 좋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였겠지만 거기다가 시장까지 좋았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시장도 안 좋아서 빠지지 얘는 들고 있다 보면 적자가 저렇게 심한데 혹시나 올해 관리 종목이나 지정이 된다든지 또는 그런 리스크라든가 유상증자한다든가 무상감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폭락이 나올 텐데 그거를 시청자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말 최악의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이라도 매도하시고 다시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저는 일단 좋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매수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조금 공부를 좀 하시거나 방송을 좀 보다 보면 뭘 하면 안 되는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돈 이건 진짜 걱정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회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맨툴입니다.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덕 단자고요. 네. 2만 2,100원에 30%입니다. 2만 2,100원에 30%요? 네. 그렇군요. 하반기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럴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비유를 할 때 동네 앞에, 그러니까 동네 앞에 있는 슈퍼를 갈 건지 유럽 여행 갈 건지를 왜 남한테 물어보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자기 계획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돈을 쓸 이유가 없고 내가 여기서 조금 빠지더라도 주가를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덕선자가 만약에 17,000원, 15,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고 내려가도 나는 이 회사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난 이 회사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든 내년까지 본다고 하든 내후년까지 본다고 하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투자 계획은 스스로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단기적인 대응 전략과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둘 다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선택하세요라고 상담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여기서 손절하시고 올라갈 때는 이득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17,000원이든 15,000원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25,000원까지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고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결정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기든 장기든 그거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제가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로 가져갔을 때 좋은 상황인가라고 하면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영업이익 좋아지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모습이지 앞으로의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돈 잘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 잘 벌었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네요. 그러면 돈 잘 번 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됐죠. 반영이 됐네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더 잘 벌어야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네요. 그럼 더 잘 벌 상황인지를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얘가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PCB,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같은 거, 전자기기 같은 거 뜯어보면 초록색 기판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거에 대해 만들고 지금 팔고 있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 팔고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제품을, 부품을 파니까 전자제품이 많이 팔리면 얘 매출도 좋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전자제품이 많이 안 팔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매출이 좀 떨어진다는 거네요. 지금 전자제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어요? 좀 덜 팔리고 있어요. 덜 팔리고 있고 앞으로 많이 팔린대요, 덜 팔린대요. 삼성전자 지금 재고가 쏟아져 나온답니까? 재고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더한다고 합니까? 많이 있죠. 지금 많이 감산시키려고 하고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하고 재고가 지금 창고에 쌓였고 유통업체 창고에도 쌓여 있고 하청업체 창고에도 쌓여 있고 지구 창고도 쌓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부 다 창고로 쌓아야 될 판이에요, 이렇게 상상하며. 그러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해야 될 판이냐며 감산해야 될 판입니다. 자동차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동차가 지금 비싸졌죠, 할부 이자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차량 만도체도 지금 안 팔립니다. 스마트폰 나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마트폰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스마트폰 쌓이고 있어요. 안 팔려요.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 같아요. 많이 이제는 조금은 못 팔거나 힘들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 불리하겠네요. 답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신다는 게 저는 가장 그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다 아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주식 안 어려워요. 이렇게 아는 내용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 자리에 내가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불리하겠다는 거 답 나와요. 그럼 여기는 장기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단기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단기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상으로 이제는 저점 잡아놓고 빠지면서 손절해야 되는데 보통 저점을 잡고 손절 자리 잡는 거는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진한 꼭다리, 이렇게 꼭지점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런 자리를 우리는 보통 손절 자리로 잡습니다. 그래서 2만 1,800호 손절하시고 위로 올라오면 2만 4천 원대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런 계획을 짜실 수 있을 때 종목을 사시는 게 마치 종목 사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문은지 멘토는 이거 장기로 볼까?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장기 할지 단기로 할지는 결점을 스스로 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현대 코퍼레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을 지금 1만 8,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자리 자체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데 얘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플랜트 제품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괜찮은 상황에 놓였는가라고 하면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 중고차라든지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철강 우리나라 많이 팔아가지고 환률 좋아가지고 달러를 많이 받았고 벌어들여서 영업이 있고 매출이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한때 좋으면 그거보다 좀 더 주춤하면요. 약간 실망감이 있어요. 우리 성적과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을 5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우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니?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성적 때 80점을 받았어요. 잘한 거긴 하죠, 50점에 비해서는. 근데 90점에 비해서는 어떻죠? 조금 실망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한때 잘 나갔다고 하면요. 지금 올해와 같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실적이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것인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얘는 2021년과 과거에 보면 이렇게 시세를 낸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기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간다기보다는요. 단기적으로 기업이 장기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호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이 아니고 올해 아마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작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한번 급등시켜버릴 때 아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사서 달려들려고 할 겁니다. 우와, 좋은갑다, 좋은갑다. 뭔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때 이 시청자님은 뭐 하시면 돼요? 팔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하고 가시다가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만 5천원 이상 때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잡고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BHI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께 항상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조금 더 고수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진짜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첫 번째로 들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해서 이제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거 진짜 오늘 바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추구하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BHI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지금 빨간선에 와 있거든요. 빨간선은 지금 보시면 과거 이제 2012년도에서 여기 위에서 놀다가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방금 이제 컴투스 상담할 때 이야기했죠. 이렇게 저점을 깨면 레벨 다운이 돼서 아래층에서 논다라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 드리는데도 사람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컴투스도 그렇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담 방송을 보시면서 저는 공부를 알려드리고 차트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피하고 결국 이거는 내려와서 여기서 레벨 다운이 돼서 움직이다가 위쪽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찰래에서 지금 버거워서 빠졌어요. 그 말은 결국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최근 들어서 올라갈랑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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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패한다면 얘는 어느 자리까지 빠지냐면요. 다시 천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예요. 기업이 그까지 빠질 수 있습니까? 얘 충분히 기업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왔다 갔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원까지 빠져도 망할 기업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면 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BH가 주가가 천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문 닫거나 회사에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책상 누가 훔쳐간다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이 시장에서 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를 이 가격이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접목시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자리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자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듯 내려갈 듯 올라갈 듯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내려가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추가 매수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리에서 해야 되고 또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이젠 진짜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안 사고 못 빼기겠다라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면 추가 매수 할 생각이 드냐면요. 내 머릿속에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나의 BH 조사 한번 해보니까 원자력 요즘에 올라간데 소형 원자력 모듈 이런 거 지금 두산에서 맞는데 국내 생산하는데 그러면 원자력 관련돼 올라가지 않을까 와 그럼 얘가 지금 6,000원인데 막 12,000원 가지 않을까 올라갈 것 같은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종목의 사랑에 빠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매수가 6,200원인데 6,300원 오히려 내가 산 가격보다도 비싸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 할까요? 더 모아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밑으로 내려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들었다가 다시 사는 게 맞는 거지 추가 매수에서 모아갈 이유가 도대체가 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자체는 팔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홀딩에서 슈팅 나오거나 단기적인 흐름 나왔을 때는 매도하시면 좋고 빠진다면 물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본전에 팔아놓고 떨어지면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보통 그런 질문은 가까운 점집에 가서 하는 질문이죠. 주식 전문가들은 그렇게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질문하면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 갈 겁니다. 그게 실력이 없는 전문가예요. 실력이 없고 사기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본존 올라갈까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이 이번 매매를 통해서 저는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을 때 사면 내려갈 때 물린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떨어진다. 내려가고 나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 아주 간단한 이치만 깨달으면 주식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거면 날짜까지 읊어주셨는데 그 날짜에 사셔가지고 보세요. 올라갔을 때 사니까 내려갈 때 지금 물려가지고 4,7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봅시다. 시청자님이 만약에 6,100원에 안 사고 성우아이텍이랑 똑같은 기업을 똑같은 돈을 4,700원에 샀으면 지금 수익 중이지 않겠습니까? 7,500원까지 간다 하길래 샀더니 그러니까요. 7,500원까지 간단 말을 듣고 그 상관은 누굽니까? 본인이죠. 그러니까 7,500원까지 간단 말을 들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간다고 해서 끌어올려 줄 것도 아니고 내 돈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왜 말 들어요? 내가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판단 없이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7,500원까지 간다 만다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샀을 때 유리한 자리인가 아닌가를 지금 파악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 살면 불리합니다. 항상 사람들 올라올 때 사는 것을 방송에서도 추천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요. 저는 올라올 때 사는 거 불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왔으면 떨어지는 거 보고 그때 사면 수익이 난다. 지금 지수도 그렇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올라올 때 사면 불리하다. 내려가고 빠지고 난 다음에 사면 유리하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에이,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 비난하는데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떨어지고 나면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그 분위기에 심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술 먹고 있는 사람도 보면 술 엄청 마시고 있을 때 야, 네 지금 술 더 마시면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내일 숙취 심할 것 같은데 네 술 더 마시면 필름 끊길 것 같은데 라고 해도요. 술에 만취 돼가지고 그 기분에 취한 사람은요. 뭐라? 너 내 술 마실 거다. 냅둬라. 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 죽겠는데 네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보면 이러고 말죠. 그렇죠? 뻔할 뻔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해 샀다 이 말입니다. 7,500원까지 간다. 8,000원까지 간다. 9,000원까지 간다. 그런 말 많았겠죠. 거기에 취하셨겠죠. 그러니까 샀겠죠. 다음에는 취해라.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이거예요.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렇게 물리기 싫으시면 취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찌됐다. 성우하이텍은 지금 여기서 떨어진 자리에서 4,800원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거 실적도 꽤 잘 나온 것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얘도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이런 데다 자동차 부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침체기에 뚜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 모양 사는 것도 본다면 올라오다가 빠져내려가서 이렇게 레벨 다운돼서 저 3,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가능성은 분명 장기적으로 보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산다면 3,000원에 가깝게 샀을 때 저는 메리트가 높다는 거고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는 없이 비중이 크니까 추가 매수 없이 아마 본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전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올라올 때 누가 좋다고 하든 니나 사라 하고 그냥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간단하죠? 간단하게 그렇게 매매하시고 내려갔을 때 내가 산다고 할 때 그걸 왜 사노 하면 그냥 그때 사면 돼요.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에서 한 절반 줄이고 절반 줄이지 말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본전 파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아이닉스를 샀는데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최근에 조금 됐네요. 매숟가랑 비중이요? 매숟가는 95,500원에 10%요. 일단 SK 아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지금 사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실 거거나 아니면 아예 장기로 들어갈 계획을 내가 처음부터 짠 게 아니고서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SK 아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피해갈 수 없는 게 경기 침체.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전부 다 위축이 되어가지고 물론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많이 팔린다 팔린다 팔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중국도 반도체 공장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한국 반도체를 그렇게까지 선호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삼성전자와 SK 아이닉스와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디램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일단은 지나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앞에 늪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그 늪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늪을 지나가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똥통에 들어가는데 똥을 안 묻힐 생각을 하면 되느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앞에 경기 침체라는 늪이 있는데 거기 늪을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묻히고 지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들을 장기 투자하시게 된다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요. 더 내려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시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지금 그 경기 침체 늪을 안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에 베팅을 거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베팅을 안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빠지면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빠질 것 같으니 빠지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아. 나는 내가 포기한 거기 때문에 안 아쉬워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올라가는 말도 관심 없어요. 저는 내려갈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내려갔을 때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한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갈 때 주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현금을 들고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좋은 가격에 SK 아이넥스를 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님 지금부터 사겠다고 결정하신 건데 저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얘들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이라든가 디렘 가격 요즘에 상승 나올 수 있다든가 희망찬 이야기라든가 요즘에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약간 눌려놓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팔 수 있을까? 저는 못 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10% 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6만 원까지 빠지면 추가하면서 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장기로 멀리 한 3년, 5년, 10년. 아니요. 단기로.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11만 원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10만에서 10만 5천 올라온다면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을 실현시키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장기적으로 SK인X는 투자하기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하나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SK인X를 무조건 좋은 기업이니까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샀냐가 수익을 낼 수 있냐 안 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더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내가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게 무서울까요? 즐거울까요?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 현금 들고 있는데.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즐거워요? 아니면 무서워요? 즐겁죠. 네. 우리 즐겁게 삽시다. 현금 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 매도하시고 현금 들고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지니뮤직 4,500원 60%인데 제가 학생이라서 소액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주식을 하고 있던 거 1년이 좀 넘었는데 3천 년 데 물려있다가 뺐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용돈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네. 용돈이나 세뱃돈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학생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어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보다는 한참 어리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고1이에요. 뭐? 고1이요. 고1이요? 네. 훌륭합니다.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건 정말 좋은 자세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뭐 용돈으로 그걸로 진짜 막 100%, 200%, 1000%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 진짜 1억 천금 생기지 않는 이상 갑자기 큰 돈 벌기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고1이면 정말 좋은 게 지금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막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요. 돈이 많을 뿐이지 지금 실력이 없어서 돈을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은 가능성이 있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복리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또 투자해서 또 벌고 또 벌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출발선이 몇 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만 몇 십억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으로 101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101억으로도 101억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 버는 방법을 알면은 돈은 언제든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평생을 불려나간다면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훨씬 더 돈이 많고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어쨌든 세뱃돈도 그렇고 용돈도 그렇고 어쨌든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스스로는 인정하셨겠지만은 저는 더 적은 돈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만 원으로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리고 10만 원으로 해보세요. 종목을 많이 사지도 말고 한두 종목 있잖아요.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한두 종목을 끝까지 내가 마무리 지어가지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나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마무리를. 그러니까 물려있는 건 상관없어요. 손실 중이었는데 상관없어요. 마무리를 내는 걸 수익으로 나오게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지니뮤직을 우리가 샀어요. 그렇죠? 이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이고 뭐 때문에 올라왔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60%라도 돈을 샀는데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할 자금이 조금 부족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리는 건 상관없다고 했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니뮤직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이 예를 들어가지고 3,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 사셔가지고 3,500원까지 가면 한 20%, 30% 내려갔다가 결국 다시 올라오게 될 때 본전 겨우 찾을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내가 3,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더 사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사면 내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져.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나는 본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챙기는 거죠.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사놓고 기다려가지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렇게 동전 던져놓고 앞일까요? 뒤일까요?가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수익은 깔끔하게 챙겨야 돼요. 제가 결과가 수익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을 기억하면요. 지니 뮤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삼성전자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수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은 중요하잖아요. 고수는 도구탓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지금 배우면 정말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3,7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상관없으니까 큰 돈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 상관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세요. 대신에 지금 비중이 좀 많으니까 추가 매수 할 자금을 딴 데서 끌고 오지 말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비중을 어떻게 한다? 좀 줄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로는 떨어지면 3,700원에서 추가 매수 하겠다고 해서 홀딩 하시고 지금은 저는 여기서는 그냥 비중부터 빨리 절반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기 뭐냐. 하여튼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공부시켜드릴게요. 아시겠죠?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강연에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한번 배워봅시다. 배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매매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일단 10만 원을 줄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젊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은행 투자, 은행에 넣는다고 돈이 나오는 시절도 아니고 점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보여지잖아요. 로봇한테 일자리도 뺏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부모에게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부모에게 항상 주식은 절대 손도 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고 저축해라, 노동해라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변해야 돼요.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 저 기회가 된다면 강연에 오셔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시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소 불리한 시장이니까 관망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첨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